한글자막 by 한효정 20kg 한포 기준으로 맞춤비료는 1.5포, 완효성비료는 둘에서 3포를 지원할 계획이고 완효성비료는 측조시비가 가능한 농가의 신청을 받으며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하여 노동력과 약 20%의 비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벼 6묘형 상토는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1헥타르당 35에서 70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 전국중 미래농정과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적기영농 및 비배관리를 통해 보품질 쌀을 생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.